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243페이지죠. 부동산 투자론에 대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는 243페이지고요. 부동산 투자이론은요. 부동산 투자이론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 분석 및 기법. 시험 목차는 이렇게 두 가지를 제시를 하고요. 이게 화폐의 시간 가치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이거는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 투자라는 게 미래 수익을 위해서 현재 확실한 수익을 내가 희생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투자로 해서 발생하는 미래 현금 흐름과 현재 현금 흐름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중간에 하나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산업일러관리공단에서의 공식적인 목차는 이거 두 가지다. 그래서 이 투자이론상에서는 투자에 관련되어 있는 위험과 수익에 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거고요. 여기 있는 투자 분석은 이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기초로 해서 거기에 따른 이 기법을 대입을 해서 이 기법이 크게 나누면 할인기법이라는 것이 있고 비할인기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법을 적용을 해서 투자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평균적으로 한 6문항 적게 나올 때는 올해 말고 작년에는 4문항 정도까지 나온 적이 있는데 평균 한 6문항 정도가 언급이 되고요. 계산 논리도 한 2, 3문항 정도는 꾸준히 나오고 있는 파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가 이 기초 과정에서는 계산 논리는 잘 다루진 않고요. 이 다음 과정에서는 계산 논리는 다 다루면서 우리가 들어가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투자이론상에서 제일 먼저 보게 되면 이 투자의 개념이라고 나오죠. 교제상에서 언급이 된 것처럼 243페이지 거기 제목 밑에 있죠. 미래 증가될 것으로 기대되어지는 소비를 위해서 현재 일정 수준 소비에 대한 희생을 포함하는 모든 활동이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미래 현금 수입하고요. 현재 현금 지출을 교환하는 행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이 개요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미래에 현금 수입하고요. 현재 현금 지출을 교환하는 행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얼핏 보기에도 얘는 확실하잖아요. 그런데 얘는 불확실하죠. 엄밀히 말하면 이 위험하고 불확실성의 논리는 조금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중개사 시험에서는 같은 논리다라고 이렇게 적용을 하니까요. 그러면 결국은 투자자는요. 이걸 감수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위험을 감수한 부분에 대한 대가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또는 내가 부담해야 될 위험이 있다 그러면 그 위험을 어떻게든 간에 피하거나 줄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파트에 대해서 우리가 부동산 투자 이론에서 배워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 가시게 되면 부동산 투자의 장단점 이렇게 돼 있는데요.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확인 정도 해보시게 되면 먼저 이제 부동산 투자의 장점을 우리가 보실 때 부동산 투자는요. 일반 우리가 금융 자산에 비해서는 자본 이득하고 소득 이득을 향유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은행에다가 돈을 예치하게 되면요. 1억이라는 돈을 예치를 했어요. 그러면 1억 원금에 대한 이자가 붙어지는 개념이죠. 원금인 1억이 커지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부동산에 투자하게 되면 물건 자체의 가치가 상승해서 생기는 차익도 기대할 수 있고 또 걔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도록 세를 줘서 또 사용료,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두 가지를 향유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자본 이득과 소득 이득을 다 얻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투자에서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의 크기를 계산할 때는 이거 두 가지를 다 계산을 합니다. 자본 이득과 소득 이득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그 부분은 거기에 연결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고요. 이런 건 이제 대표적인 장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의 단점 그랬을 때요.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낮은 환금성이라고 해놨죠.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거는 낮은 환금성이라는 거는 현금화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가장 현금화가 쉬운 게 유동성이 높은 거는 현금이죠. 그런데 부동산은 고가의 실물 자산이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시기에 현금화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단점을 갖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투자의 고려사항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는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동산을 소유하려는 전통적인 그런 경향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나라가 농업국가에 있었죠. 그 사이에서 전쟁도 여러 번 겪었다는 얘기죠. 전쟁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 봤을 때 지상에 있는 건축물은 다 날아갔지만 땅은 그대로 존재하더라. 그래서 농업활동을 한 것에 대해서 땅에 대한 집착. 그 다음에 전쟁을 겪어봤었을 때 남는 건 결국 땅밖에 없구나.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70년대 개발 붐이 일어나면서 토지에 대한 보상이라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아 땅을 갖고 있으면 이렇게 재산 증식도 가능하구나. 뭐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부동산에 투자하려는 경향이 좀 강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부동산은 내가 소유를 하면 내가 직접 이용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그걸 빌려줌으로써 수익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투자할 때 일반적으로 고려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245페이지 하단에 가면 양가로 이번에 부동산 투자 결정 시 고려사항이라고 있는데요. 딱히 고려사항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회복 단계로 접어들기 직전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투자에 대한 시장의 흐름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는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이런 시점을 얘기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뒤로 넘어가시면 투자의 안전성. 그다음에 지문 3번에 보시면 246페이지죠. 산출의 확실성이라는 것은 수익성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투자를 결정할 때 만약에 여러 가지를 고려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안전성하고요. 그다음에 수익성하고 그다음에 황금성 등을 감안을 해서 투자 여부를 고려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247페이지 지금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는요. 나중에 우리가 기본 이론 또는 심화 과정을 설명하더라도 역시 간단하게 처리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247페이지에 거기에 중간쯤에 가면 부동산 투기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참고하셔도 돼요. 그렇죠? 부동산 학자들도 투기하고 투자는 구별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죠. 소위 얘기한 대로 내가 하면 투자고 남이 하면 투기다. 이런 정도로 인식을 하셔도 되더라.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미래의 불확실한 수익을 위해서 현재 확실한 자산을 시생하는 거는 투자나 투기나 동일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실질적으로 정리하시는 거는 248페이지에 가면 제목이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이라고 해놨죠. 그래서 여기에 관한 기본적인 용어를 여러분들이 배우시면 되겠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부동산 투자의 위험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위험이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우리가 투자자가 투자를 할 때는요. 항상 미래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올 것인지를 내가 추정한다는 얘기죠. 그거를 우리가 예상 수익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런데 투자의 결과로 나오는 거를 우리가 실현 수익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투자자가 투자할 때 예상했던 이 수익률하고 실제 발생한 수익률이 내가 예상한 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내가 예상했던 거보다 더 큰 수익이 나오거나 더 작은 수익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대했던 수익으로부터 이 벗어나는 정도를 우리가 위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네 번째 줄에 실현된 결과가 예상한 결과를 벗어날 가능성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위험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위험에 대한 것은 분산 또는 표준 편차로 측정을 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내용에서는 위험에 대한 것이 투자자가 기대했던 거, 예상했던 거하고 그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을 우리는 위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 보시면 뭐가 있냐면 위험의 유형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뭐 얘기하냐면 투자자가 예상한 거하고 실제 결과를 다르게 만들어주는 애들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위험 중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게 사업 위험하고요. 금융 위험의 두 가지를 제시를 해요.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 리스크라는 것도 있고요. 파이낸스 리스크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사업 위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간단하게 이 안에 물론 종류에 가게 되면 시장 위험이라는 것도 있고요. 운영 위험이라는 것도 있고 위치적 위험이라고 있는데 결국은 이 사업 위험이라는 거는 이런 어떤 시장의 불확실성에서 약이 되는 위험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벌써 한 2년째 이 코로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실상은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에 자기가 운영하던 사업에다가 시설 투자라든가 또 직원을 채용해서 자 내년도에는 좀 더 공격적으로 내가 사업을 확장시켜야겠구나 라고 이렇게 투자를 했었는데 코로나가 터질지는 아무도 몰랐다는 얘기죠. 그래서 특히 관광업이라 여행사 이런 거 운영하신 분들은 타격이 컸고 일반 자영업자분들도 타격이 컸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런 분들이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겪지 않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사업 안 하면 돼요. 사업을 안 하면 그런 위험을 겪을 이유는 없다는 얘기죠. 근데 사업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부딪히는 위험이 사업 위험이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예상했던 거하고 전혀 다른 결과를 처리할 수 있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금융 위험이라는 건요. 부동산에 이렇게 투자했을 때 지분이라는 건 내돈으로만 투자하는 경우고요. 저당이라는 것은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부동산이 고가품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융자를 끼워서 투자를 한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최근의 상황을 보게 되면 정부는 기준금리를 계속 인상을 시키죠. 그러면 내가 부담해야 될 이자 부담이 커지잖아요. 거기다가 내가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 세금이 높아지게 되면 내가 애초에 예상했던 수익하고는 또 전혀 다른 결과를 처리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융자를 받아서 투자하는 경우는 지렛대 효과를 위해서다. 이런 얘기죠. 융자금을 활용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지분 수익의 크기를 크게 가져가겠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금융 위험에 대한 부분을 나중에 우리가 추가로 정리할 때는 지렛대 효과라는 걸 가지고 또 추가적인 내용을 정리를 해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위험들이 발생하게 되면 투자자들이 예상한 거하고 실제 결과를 다르게 만들어주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그러면 페이지를 넘기셔서 251페이지에 가시면 중간에 부동산 투자의 수익률이라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전환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하게 되면 그러면 거기에 있다는 대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수익률이라는 게 투자자가 투자 여부를 결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변수로 사용하는 게 수익률이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 수익률에 대한 거는요. 종류가 뭐가 있냐면 기대 수익률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이 요구 수익률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이 실현 수익률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실 거는요. 여기 있는 실현 수익률은 투자의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상호적 수익률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있는 기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을 사전적 수익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투자자가 투자를 과연 내가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할 때는 얘네 둘을 비교하지 얘하고 비교하지는 않는다. 그거를 일단 여기서는 하나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기대 수익률이라는 건요.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수익과 지출이 있죠. 이거를 토대로 우리가 측정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이라는 돈을 투자했을 때 1년 후에 모든 경비를 제하고 1억의 수익이 발생했다면 이 투자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은 10%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 수익률 다른 말로 내부 수익률의 성격을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요구 수익률이라는 건요. 투자자가 투자하기 위해서 충족되어야 할 최소한의 수익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투자 자본의 기회비용이다라고도 얘기를 하죠. 다른 말로는 외부 수익률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 이런 얘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은행에다가 돈을 예치를 해요. 그러면 은행에서 예금에 따른 이자율로 가령 예들어서 한 2%의 이자를 주더라. 지금 2% 안 나오지만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돈을 갖다가 여기다 1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은행에다가 예치하면 2%의 이자 수익을 얻는데 이 돈을 뽑아가지고 내가 만약에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은행에서 주어지는 이자는 보장이 되죠. 그런데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원금 보장도 안 되고 이자 수익도 보장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일단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하면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포기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포기해야 대한 대가 있죠. 이거를 기본으로 놓고 내가 부동산에 했을 때는 사업 위험이나 금융 위험에 따라서 내가 예상했던 수익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내가 위험을 감수하는 대가가 주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사업 위험이, 사업이 잘못됐을 때 그거를 한 1%. 돈을 빌렸었는데 이자에 대한 부담이 커져서 내가 발생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서 내가 최소한 이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몇 프로의 수익을 요구하냐면 4%의 수익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동산에서는 4% 이상인 5%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하면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보다 이 투자 사업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더 크면 이 투자자는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을 비교했을 때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252페이지죠. 그럴 때 거기 지문 1번, 2번, 3번이 있을 때 3번에 대한 것을 별표를 하나 하시고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이 크면 투자를 선택하고 반대의 경우는 투자를 기피한다라고 이렇게 그 정도만 이걸 정리를 해두시는 게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투자를 결정할 때는 기대 수익률하고 뭐하고 비교했을 때요? 요구 수익률하고 비교했을 때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이 컸을 때 투자가 채택이 되고요. 반대의 경우에는 투자가 기각이 된다라는 거 나는 최소한 4%의 수익을 요구하는데 그 사업으로부터는 4% 미만의 수익만 기대할 수 있다면 굳이 내가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할 이유가 없더라 이런 얘기죠. 나중에 이제 또 추가적인 내용은 우리가 이제 또 돌아오는 과정에서 설명해 드리고 지금은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시험에서는 꾸준히 활용하니까 예, 그거 기억을 해두시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옆 페이지로 가시면 위험과 수익의 상세 관계라고 있어요. 그죠? 이게 이제 처음에 가실 때는요. 그 용어에 대한 것만 조금씩 정리를 해 줄 수 있습니다. 위험과 수익의 관계죠. 위험과 수익의 관계에서 기본적으로 첫 번째가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유형이 나와요. 여기서 이제 이 투자자들이 위험 혐오적인 행동을 하는 게 있어요. 위험 혐오적인 행동 또는 태도라고도 얘기를 해요. 투자자들의 위험 혐오적인 행동이라는 것은요. 기대 수익률이 동일한 두 개의 투자 대안이 있으면 위험이 작은 쪽을 선택한다.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A안과 B안의 두 개의 투자 대안이 있는데 두 개의 투자 대안에서 주어지는 기대 수익률은 5%씩 똑같아요. 그런데 수익이 비슷하면 상대적으로 위험이 적은 거를 선택을 하겠죠. 그거를 우리가 위험 혐오적인 행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런 위험 혐오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요.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를 해요. 그러면 어떨 때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하냐면요. 내가 위험을 감수하는 부분에 대한 대가 있죠. 이 대가가 주어지면 즉 내가 요구하는 수익이 있죠. 요구 수익보다도 더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면 그만큼 위험을 감수한 많은 대가가 주어지니까 내가 또 투자할 수 있다는 얘기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피할 수 없는 위험이에요. 우리가 조금 전에 사업 위험 같은 거 얘기했었죠. 사업 위험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피할 수 없는 위험이에요. 사업을 안 하면 모를까. 그러면 피할 수 없는 위험에 대해서는 반드시 높은 대가를 요구한다. 이런 얘기죠. 결국은 위험을 감수하는 만큼에 대한 대가가 주어지면 나는 위험을 감수하고도 투자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럴 때 투자자의 유형 안에서 보시면 위험혐평적인 투자자가 있고요. 그 다음이 위험 중립적인 투자자가 있고요. 그 다음이 세 번째가 253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양가로 3번의 위험 선호형이라고 있죠. 이 중에서 부동산 투자를 얘기하는 가장 합리적인 투자자는 여길 얘기해요. 위험혐평. 이 사람이 이런 위험혐오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만약에 위험을 감수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대가를 반드시 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위험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요구하는 스타일이고 위험 중립적인 투자자는요. 위험을 전혀 감수하게 들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로 은행의 정기금 등에 투자하는 사람이고 위험 선호형적인 사람은요. 갬블러적인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위험을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복권 구입을 하죠. 일주일의 행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될 확률은 거의 없죠. 그런데 그냥 일주일에 혹시 내가 되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위험 자체를 즐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담하는 위험은 크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에 대한 높은 수익은 기대하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론에서 별다른 언급이 없으면 이 사람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에 대한 요건을 가정하고 출제할 때는 단 투자자는 위험 회피적이라고 가정한다. 이런 조건도 내에서 출제하기도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유형에 대해서 이렇게 보셨고요. 254페이지에 보시면 위에서 네 번째 줄에 위험과 수익의 상세 관계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두 번째가 위험과 수익의 상세 관계인데요. 요거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요. 위험과 수익은 비례 관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의 입장에서는요. 일반적으로 위험이 커지면 요구하는 수익도 커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이제 위험의 크기를 나타내고요. 이게 수익률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요게 이제 이 선이 주어져 있을 때 요런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내가 부담하는 위험이 커질수록 높은 수익을 요구하는 그런 관계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비례 관계라고 해서요. 우리가 이제 요런 표현을 쓰죠. 좀 전에 요구 수익률이라는 거를 이렇게 기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을 배웠을 때 요구 수익률은 구성이 뭐가 돼 있냐면 무위협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구 구성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랬을 때 여기 있는 무위협률이라는 건요. 국공채 이자율이나 정계금 이자율 등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만 하나의 기회부용이죠. 부동산에 투자하지 않고 국채 투자 운영하면 최소한 국채 이자율만큼에 대한 수익률은 내가 얻을 수 있을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게 만약에 2%라고 가정할 때 요기 있는 위험 할증률에서 요 위험이라는 게 아까 사업 위험과 같이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피할 수 없는 위험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조금 아까 설명해 드렸지만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는 자기의 입장에서 피할 수 없는 위험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요구한다고 했죠. 그래서 만약에 사업 위험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 그거를 여기다가 가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사업 위험에다가 1% 금융 위험에 1% 뭐 이런 식으로 가산을 해가지고 최소한 내가 여기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수익은 주어져야지만 투자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럴 때 만약에 시장에서 국채 이자율은 변할 수 있거든요. 얘가 커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포기한 기회병이 커지니까 얘도 커져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부담하는 위험이 커지죠. 계속. 추가가 되면 이것도 역시 커져야 돼요. 그래서 얘가 커져도 얘가 커지고요. 이거 승률이. 위험할증률이 커져도 이거 승률은 커지게 돼 있어요. 이것도 시험상에서 한 두 번 인용을 했으니까 그런 정도로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투자자들이 투자를 우리가 결정을 할 때 이런 거죠. 그러면 내가 수익률에 대한 것을 대가를 요구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수익에 대한 것도 내가 요구하면서도 내가 그 위험을 관리할 수 있으면. 그렇죠. 어떻게 하든 간에 줄이는 방법이나 이런 거를 생각해 볼 거예요. 그게 이제 255쪽에 있는 중간에 위험 관리라고 이렇게 해놨죠. 그렇죠. 거기를 이제 해보시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에 있을 때 위험 관리에 대한 것을 해보시는 거죠. 그럼 투자자들이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은요. 크게 나누면은 먼저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위험을 줄이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위험을 그 다음에 전가하는 방법. 위험을 축소하는 방법에 위험을 통제하는 논리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기본적인 것만 우리가 해보자고요. 그러면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냥 안전한 곳에만 자산을 투자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금 등에만 투자 운영을 하게 되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위험에 대한 대가는 거둘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투자자는 이것밖에 수익률을 올릴 수가 없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진정한 의미의 어떤 투자 개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그런데 위험을 축소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러면 내가 위험한 곳에 투자 자체를 기피하면 내가 위험을 부담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내가 부담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겠죠. 그래서 위험을 축소하는 것 중에서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256페이지에 가면 양가로 4번이 있죠. 거기 가면은 뭐를 분석한다고 되어 있어요.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분산 투자. 옛날에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고 그죠. 산부자가 강을 건널 때는 같은 배를 타고 건너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돌 정도로. 그러니까 한 곳의 자산에 집중 투자하게 되면 그 사업이 잘 되면 높은 수익도 기대할 수 있지만 안 되면 쫄딱 망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투자 종목을 여러 개 나눠서 이렇게 투자 운영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식장 같으면은 전자주에다가 투자하고요. 일부는 철강주에다가 투자를 하고 일부는 자동차주에다가 투자하게 되면 전자주가 만약에 불황이더라도 나머지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평균적인 수익은 안정적으로 가져가겠다는 게 포트폴리오의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한 종류에만 왕창 투자하면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갭투자 붐이 불었을 때 임대 부동산에만 몰빵을 했는데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쫄딱 망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위험을 줄이는 방법 그 다음에 위험을 전가하는 방법은요. 대표적인 게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죠. 일반인들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죠. 그럼 미래에 대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일반인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게 보험에 가입을 함으로써 내가 부담해야 될 위험을 전가하는 그런 방법. 이런 식으로 투자자들은 위험을 관리한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256페이지 하단을 가게 되면요. 부동산 투자의 위험 분석과 평균 분산 모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갈 때는 참고하셔도 돼요. 어차피 약간의 계산적인 사고가 있는 거니까 지금은 참고하셔도 되겠고요. 그 옆에 이제 가면 평균 분산 결정법이라고 있어요. 용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이 평균 분산 결정법의 논리는요. 여기 평균이라는 게 이게 수익률의 개념이고요. 분산이라는 게 위험의 논리라고 보시면 돼요.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그저 위험의 크기만 가지고 투자 선택을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위험과 수익의 두 가지를 비교해서 투자 선택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 보면 굵은 글씨로 쭉 돼 있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동일한 기대수익률을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중에서는 최소의 위험을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또 동일한 위험을 갖는 포트폴리오 중에서는 최대의 기대수익률을 가지는 포트폴리오를 선택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258페이지에 가시게 되면 거기 이렇게 박스가 나와 있죠. 예를 들어 드리면 이렇다는 얘기죠. 여기가 이제 수익률이고요. 여기가 표준편차라고 해서 표준편차라는 것은요. 분산의 제곱근이 표준편차이기 때문에 이게 위험에 대한 크기를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A하고 B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둘 다 수익률은 8%로 동일해요. 그죠? 그런데 거기 있는 표준편차를 봤더니 얘는 2%고 얘는 5%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가 2%라는 얘기는 8%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2% 안 되면 6% 잘되면 10% 그런데 얘가 편차가 5%라는 얘기는 안 되면 3% 잘되면 13%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기대수익으로부터 벗어나는 정도가 크면 클수록 불확실성이 커진다. 위험이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두 개의 투자한 중에서 수익이 같으면 위험이 작은 거를 선택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반대로 위험의 크기가 동일해요. 얘도 7%고 얘도 7%인데 얘가 12% 얘가 14%라고 그러면 편차가 동일한데 위험은 동일한데 수익이 얘가 크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얘를 선택하는 거 그게 이제 평균분산 결정법의 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얘네들은요. A하고 D를 놓고 선택하라고 하면 선택이 곤란해요. 위험과 수익의 크기가 다 틀리죠. 수익도 크지만 위험도 크고 위험이 작지만 수익도 작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밑에 있는 258페이지 상단에 양가로 3번의 변이 개수 변동 개수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또는 포트폴리오라는 걸 활용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258페이지에 있는 포트폴리오 이론서부터 표자론의 뒷부분까지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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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